친구들 안녕!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하니! 이제 앞으로 10월 한달동안 시리즈로 지내게 되는데 첫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시리즈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한번 놀면 뭐하니! 노래가 생겼네요 놀면 뭐하니 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멍 때리고 있는거 아니에요? 이러고 놀고만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여러분 놀면 뭐해요 집에 있는 시간을 알차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호사들이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번 한달동안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요즘에 빠진 취미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바로 칠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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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두사님이 오늘 사진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사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까요? 출발! 출발! 자 우리 두 전두사님한테 먼저 사진을 찍어오고 사진을 찍어오고라는 미션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오고라는 미션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오고라는 미션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쁘게 의자를 핸드폰 카메라로 한번 찍어봐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출발 출발! 자! 찍고 왔습니다 자 우리 전두사님 두 분이 찍고 왔는데 먼저 우리 박윤주 누나님 사진이 여기 이렇게 딱 뜰거에요 야 의자를 이렇게 찍어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어떤 거 같아요? 잘 찍었는데요? 잘 찍은 거 같으세요? 윤주님도 잘 찍은 거 같으세요? 네 아 그래요? 유라존사에서 한게요 와우 와우 이야 의자 의자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의자인가 외계인인가 핵합이 될 수도 있는 초록물체 그러면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이 있죠 우와 야 비교사 따지 마세요 죄송해요 진짜 잘한다 네 여기 전두사님들이 찍은 것과 제 사진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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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이 사진 화면에 이렇게 있으면 이 사진을 세로로 두 줄 가로로 두 줄 이렇게 빈고 칸처럼 그렇죠 빈고 칸처럼 아홉 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두 가지 점이 만나는 지점에 찍고 싶은 대상을 놓는 거예요 딱 정 가운데 놓는 것이 아니라 약간 옆에 놓는 이런 것들을 사진에서 좋은 구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사진 찍을 때 여러분이 사진 찍고 싶은 거를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보여드릴 기술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초점 초점 한번 더 초점 이번에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박윤주 전사님을 찍는다고 했을 때 네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네 구도로는 박윤주 전사님을 좋은 위치에 텄는데 네 주변에 다른 우리 유라 전사님이 비슷한 크기로 나오면서 초점이 박윤주 전사님에게만 맞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 맞았어요 아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네 박윤주 전사님을 좀 더 두각시켜서 박윤주 전사님한테만 초점이 가게끔 이렇게 찍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더 잘 찍은 것 같으세요? 두 번째 사진이 더 잘 찍은 것 같으세요? 두 번째 두 번째요 두 번째 좋은 구도를 잡고 찍고 싶은 대상을 확실하게 초점을 잡아서 사진을 찍을 때 예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취미생활 사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깐 잠깐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 그러죠? 구도 구도 그래서 구도 어디에 놓고 찍을 것인가 이 구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요 네 두 번째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죠? 초점 초점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볼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사진 찍는 거랑 마찬가지로 구도와 초점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네 이 구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도 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어제 어디 계셨어요? 저는 집에 이렇게 집에 이렇게 집에 이렇게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저는 집에 이렇게 집에 이렇게 저는 교회에 이렇게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다 각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서로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기억해야 하는 위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위치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네 여러분의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이랑 여러분의 가족들이랑 있을 때 하는 말과 행동 특히 어른들이랑 있을 때 말과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삶의 구도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나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가 중요한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다쳤을 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하나님 때문에 조금 참을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사진 배웠던 것처럼 구도와 초점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시리즈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미션을 한 가지 주고서 끝내려고 합니다 와우 사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도 좋고 뭐도 좋아요 그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어떤 장면을 사진 찍어오시냐면 네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밥 먹는 거요? 밥 먹는 거요? 차를 마셔도 좋고 과자를 먹어도 좋고 네 집에서 밥을 먹어도 좋고 좋고 외식을 해도 좋아요 대신에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로 따라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왜주매주 미션이 있다는 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미션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습니다 크으 이 세 번의 미션을 다 다 성공시킨 친구들에게는 네 번째 주에 기가 막힌 선물 어떤 선물을 드릴 거냐면 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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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대단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친구들 열심히 3주 동안 해서 마지막 라이브예배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사진 멋지게 찰칵찰칵 잘 찍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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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있잖아요 안뇽 착각 한복 착 착